나오실 분은 아주 깜찍 발견한 가수이십니다. 하영이 불러드리겠습니다. 내가 이러려고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영이 인사 올리겠습니다. 하영이 불러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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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우리 사인데 이별에 눈물을 지내대 사랑 도인도 나에게 사치없나 이제와 너를 닦아 나 하늘 하늘 너에게 물어보지만 내가 내가 이러려고 사랑을 했나봐 내가 이러려고 사랑을 했나봐 그 당황도 인도 나에게 사치없나 이제와 너를 닦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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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아 아들아 너에게 내가 이러려고 사랑을 했나봐 내가 이러려고 사랑을 했나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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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